9월 4일 장. 10월 4일 장. 종국이 형 같은 사람 3명 나오는 거 아니야,もう. 힘을 길러? 지금 못 따라서 운동을 해야겠어. V-F-RIF cent V-F-RIF cent M-into 자유도 저野сте시아. 자유도 저野сте시아. 저野сте시아 이름표에 그들이다. 애들끊igor습니다. 이름표에 그들inkle입니다. 아니 지금 구현준 선수하고 출신 선수가 있는데 무슨. 처음부터? 처음부터 그랬어요? 아 웬일이야 지금 이름보태기를 어떻게 해요. 야 광수야 힘을 합쳐. 빨리 올라와. 빨리 올라와. 뭐야 아 뭐야 형. 뭐야 아 뭐야. 빨리 올라와. 우리 죽어 빨리 올라와. 뭐야 아 뭐야. 뭐야 아 뭐야. 형 안 찢어봐. 아니 주영 씨 완전 편이에요. 주영 씨. 주영 씨. 주영 씨. 주영 씨. 아 벌써 뛰어. 뭐야. 야 벌써 뛰어. 야 도망가야겠다. 야 이제 보트랑 가야 되겠다. 자리 없죠. 아 네. 야 이제. 비저노. 제공경 대학이기 때문에 해외 방수 대학들이 많이 있었고요. 전체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40, 40, 50 세대가. 힘을 합쳐야 해 우리 형수야. 우리끼리 같은 편인가 봐요. 우리끼리 같은 편이에요. 어! 어! 종국이 형! 어! 어! 종국이 형 계세요? 종국이 형 계세요? 종국이 형 계세요? 종국이 형!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.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종국이 형! 힘을 안 치지 않으세요? 잠깐만! 종국이 형! 힘을 안 치지 않으세요? 잠깐만! 야 이거..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. 가만히 못하고 있어. 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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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감! 알겠습니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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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합시다! 그러더니 누가.. 어! 아! 그게..